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333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4절부터 22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 밤부터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졌어요 어떤 분은 벌써 부모님 배로 고향으로 가셨고 또 지금 이 시간에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웬 행제냐 이렇게 긴 연휴가 주어졌다니 그러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여행을 다니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추석 명절 연휴를 즐기고 있는데 과연 추석의 근본적인 정신을 알고 즐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추석인가? 추석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그러한 정신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석은 말 그대로 가을춧자 저녁석자를 써가지고 추석 가을밤이라는 뜻이지요 이 추석을 순수 고유의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한가위라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음력 8월 달에 한가운데 있는 날 이 날이 바로 한가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추석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을춧자라는 가을의 의미를 가지고 쓰긴 합니다만 이 가을춧자에는 다른 의미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옥편을 찾아보니까 결실추 또는 성실할 때 추, 결실할 때 추 그런 뜻도 담고 있어요 한마디로 추석은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냐면 지난 1년 동안 1년 365일 단 하루도 해가 안 뜬 날이 없어요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하다 오늘 내가 어디 갔다 와야겠다 며칠 놀다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해를 안 뜨게 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하나도 안 놀래시네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1년 365일 주구장창 비 내려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때에 알맞게 비를 내리시고 골고루 햇볕을 내려주셔서 만물이 그 성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이제는 결실했기 때문에 거두어도 된다 이게 바로 추석인 거예요 여러분 서구에서는 우리의 추석과 같은 개념으로 추수감사제를 지키지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갔어요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면서 인디언과 싸워가면서 드디어 1년 농사를 짓고 첫 번 추수를 거둔 맨 첫 번 곡식 자기들도 괴곡가 죽겠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먹기 시작한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아시지요 Thanksgiving Day Giving, 주신 것이 Thanks하다 to God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즉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추석은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따뜻한 햇볕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온갖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게 만들어서 거두게 하신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옛날 불편했던 것을 잘 잊어버리고 현재 편리한 것에 쉽게 적응해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다 뭐가 조금만 불편해져도 난리도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속담에 뭐 모른다고 그랬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다 올챙이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개구리 입네 그리고서 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빨리 잊고 쉽게 적응하는 것은 좋은 장점도 되어져요 그래서 속상한 것, 기분 나쁜 것은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게 다 능산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은 것, 은혜 입은 것은 평생 잊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이들로 하여금 감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능력이 되는 한 아이들을 사랑과 은혜로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감사할 일이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부모는 가르쳐줘야 돼요 왜?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부교역자들로부터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선물과 감사의 내용을 적은 카드를 받았어요 추석 명절에 대한 인사도 할 겸 또 이번 명절에 수요일이 추석 당일이잖아요 그런데 연휴도 길고 하니까 고향 좀 다녀오고 부모님 좀 뵙고 오라고 이렇게 갈 수 있게 배려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배려해 주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드더라고요 카드에 우리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몇 마디씩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고마웠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런 명절에 이런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와 함께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결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명절이 돼도 고향을 함부로 갈 수가 없었지요 배려 안 해 주시면 별로 가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면 저와 동역하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충분히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당연히 배려해 드리는 것이 마땅히 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교역자들이 당연히 여기지 않고 고맙다고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제가 또 고마웠던 겁니다 교회학교도 그렇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큰 건물이 이제는 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가급적 그 요구들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지금 당장은 들어드릴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이 당장 이루해 드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잘 받아들여주고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이 성전에 이사 왔을 때는 모든 게 감사했지요 모든 게 신기하고 모든 게 고마웠지요 주방에서 착하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래서 또 이제는 그동안 성전 부채 갚느라고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하지 못했던 거 시설도 보완하고 화장실도 손 말리는 거 더 강력한 걸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쌀쌀하기 전에 모든 화장실마다 온수 보일러를 놓으라고 지금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 씻을 때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간사한 게 뭐지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 당연히 알지요 내가 내 마음을 보면 알지요 이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건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투덜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사단의 올무, 덫, 트랙 여러분 사단은 바로 그런 마음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편해하는 그 마음에 덫을 딱 놓는 거예요 올무를 딱 놓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게 사단의 사명입니다 타고난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별별 수단을 쓰고 온갖 술술을 부리고 여기저기 올무를 설치해 놨어요 우리가 주일에 밥 먹고 이 방 저 방 구석구석 방마다 여전도에 남전도에 이렇게 모이지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덫이 있어요 올무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누가 한마디 꺼내면 갑자기 수근수근하면서 남 험담하기 시작하고 위에 주는 척하면서 또 무서운 것은 끼리끼리 우리끼리 하나라고 말은 하는데 어느 선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받는 사가족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덫을 설치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사단은 우리 가정에 올무를 쳐놓고서 걸려들기만 해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단의 올무를 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사단의 올무를 분별해내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올무를 거두어내는 것 잘 피하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단의 올무를 피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사단의 올무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4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첫 번째 사단의 올무를 피하는 방법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거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첫째는 게으른 사람, 게을러 터진 사람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 그랬는데 영어성경에 더 티미디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해서 깝깝해 죽겠네 어떤 사람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참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 왜 그걸 못해? 지난번에도 실패하더니 또 실패했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참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른 자를 권개하고 그냥 놔두라는 건 아니에요 권개라는 건 영어로 one, 경고한다, 일깨워준다, 깨우쳐준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이렇게 권개해 주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encourage, 격려도 해 주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세워주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경고해 주고, 일러준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쉽게 바뀌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금방 알아듣고 바뀌면 아예 애시당쳐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아무리 말해도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져요 그래서 야고보소 5장 7절,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언제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참는 길밖에 없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즉 이른비와 늦은비는 내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서 그 사람을 바꿔줄 때까지 길이 참아라 왜?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도 너를 보고 그렇게 참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일깨워주고 경고해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런데 바뀌면 사랑해 주는 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바뀐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상급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렇게 말해도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가르쳐주고 격려해 주고 말해줘야 돼 깨우쳐줘야 돼 그래도 안 바뀌더라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지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런데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참아라 그러면 너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더 안 되겠어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걸러내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내는 게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또 15절 함께 읽습니다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악한 상대를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악해져야 돼요 악한 상대를 악으로 이기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돼요 그건 아주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상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종종 따라하게 만드는 말씀인데 오늘 또 한 번 더 따라가십시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신앙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다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다른 사람이 내게 한 행동들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면 미워지기 시작해요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안 좋은 말이 들려도 그걸 좋은 쪽으로 풀어내면 돼요 그 사람이 말을 실수했을 거야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오해했을 거야 내가 앞뒤 사정 잘 몰라서 그렇지 본래 의도는 아닐 거야 긍정적으로 풀어내면 돼요 이것이 사단의 올물을 피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바보냐?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보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당하지 말고 이제 한 번 붙어봐 부추깁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부추기는 질이에요 부추김을 잘해요 아니에요 그 사단의 부추김에 걸리는 순간 올무에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 한 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무엇을 무엇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선한 일을 꾸며야 돼요 속닥속닥 하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면 안 돼요 그래서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당신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돼 당신하고는 도저히 내가 화해가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하고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사람까지도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너희가 악마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겨라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주시는데 20절에 내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면 뭐하라고? 먹여라 목이 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오히려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암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악에는 지지 마십시오 악에는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말씀 16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항상 기뻐하자 한 번 더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라는 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토메이션이 아닙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슬픔은 절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기뻐하기로 그렇게 기뻐하면 슬픔은 힘을 잃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안 좋은 기분이 스멀스멀 내 속에서 올라올 거예요 그걸 확 휘어잡아야 돼요 이번 명절에 나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자꾸 생길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신세 타령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옛날에 끊었던 술이 생각나고요 옛날에 끊었던 연기관자가 생각나면서 그걸 확 잡아내야 돼요 나를 슬프게 하는 감정 우울한 감정이 내 마음 속에서 마음대로 활개치고 돌아다니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뻐하기로 결심함으로 그 마음들을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면 사단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떤 이상한 매체들은요 기독교가 철천지 원수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기독교가 있으니까 판을 못 치니까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없애버리려고 이상한 매체들이 지네들은 훨씬 더 못된 짓 하면서도 교인들이 요만큼 한번 잘못하면 막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데 희한한 건요 명절 때 믿지 않는 일가친척 만나면 꼭 이 믿지 않는 일가친척들이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 어디서 그런 건 주워 들어와서 잘 알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매도하고 핍박하고 그런데 그때의 성질을 내고 맞서면 안 돼요 12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욕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 왜? 그 사람들이 욕해 줄수록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게 해주셔서 아이고 복을 쌓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 그렇지 이게 쉽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 손가락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올 때마다 탁 폼 잡고 저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거룩한 척 하지만 다 한 손가락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쉽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내고 또 정말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라면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그게 가능한데 주님은 언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느냐 그래서 사단의 올물을 이겨내는 네 번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한데 그것이 바로 17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보니까 원수마귀가 사탄이 삼킬 만한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삼킬 자를 찾아서 움크리고 딱 덤벼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도 삼킬 만한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사단이 언감생심하게 아예 그냥 씨알도 안 먹히게 이도 안 먹힌다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사단이 올물을 쳐놓고서 이제나 저제나 걸릴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단이 애시 다 틀렸네 사단이 그래요 이제나 절네나 올무쳐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에이 다 글러먹었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기도는 사단을 떠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갑자기 제 아내가 10시 반도 넘었는데 교회 키를 달래요 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온다고 그래서 갔는데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를 기도했는지 아마 보나 마나 명절이라고 시어머니 오시지 시누이 오지 시동생 오지 그러니까 무장하러 간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기도를 통해서 명절 앞두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기도로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단을 떠나게 만드는 힘과 함께 우리를 하여금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사단의 울물을 피하는 다섯 번째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길이 참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내 감정을 방치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기로 결심하면서 내 힘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주어진 상황에 감사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의 토리 목사님은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 모든 일에 감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풀리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마치 뻑뻑거리는 그 기계에다가 기름 몇 방울 탁탁 치면 조금 있다가 기계가 슬슬 돌아가는 것처럼 감사를 툭툭 쳐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요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사업도 잘 풀리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의 풍성함도 주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사에 원망하고 투솔거리면 잘 풀리던 일들도 꼬이기 시작해요 사업도 꼬리면서 물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에게서 뭐가 나오고?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또 무슨 소리?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전기한 사람 되게 하고 비참해지지 않게 해주겠다 비참해지지 않게 해주겠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점점 더 비참해져요 인생이 투덜거리면 투덜거릴수록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이렇게 박복한 년일까? 이러면서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점점 더 번성이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꼬이고 물질도 꼬이고 다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환란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8절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들아 이것이 나의 뜻이다 네가 내 뜻을 알고 싶어 했지 내 뜻을 알려주마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범사는 무슨 뜻입니까? Everything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좋은 남편도 있지만 그 좋은 남편이 항상 좋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아내도 있지만 아내가 항상 예뻐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많은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깐깐한 남편 또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아내 그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깐깐한 남편, 그러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 삼아서 그 가로막고 있는 걸 지금 깎아내고 있는 거예요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대라고 이번 명절에도 그러한 까칠한 사람들 만나는데 대적하면 안 돼요 맞서면 안 돼요 아, 나를 복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저 까칠한 성격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좋은 대학 간 것도 감사하고 시험 못 봐서 대학 떨어진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애가 겸손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애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더 좋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감사하지만 아픈 것도 감사해요 왜? 아픈 그 시간을 통해 내가 겸손해지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그 아팠던 경험이 좋은 재료가 되고 좋은 간증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손을 좀 잡으세요 남이 남자 손은 잡지 마시고 남이 여자 손 잡지 마시고 부부끼리라면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들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단이 102마리가 떠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도 감사하고 병든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이 병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진짜 미쳤나? 감사할 게 없어요 별걸 다 감사하네 미쳤나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믿음은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영혼이 병든 사람의 대표적인 증상이 점점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대표적인 현상이 점점 더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큰 축복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감사할 때에 정말 상식적으로 감사하기 힘든 일들이 감사한 일들로 바뀌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옛날에 우리가 문능병이라고 말했던 한센심병 환자 10명이 나와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다 나왔다 하나도 안 나왔는데 다 나왔다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증거를 삼아라 그런데 희한하게 이 10명의 한센심병 환자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갔어요 다 같이 순종은 기적을 일으킨다 다 나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병이 다 낳았은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9명은요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가족 보고 싶다고 막 성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 사마리아 출신 한센심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 개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저것들은 구원받지도 못할 것들이라고 멸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더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막 그 열 사람과 같이 똑같이 아홉 사람과 똑같이 막 성으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회 돌아서서 예수님께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듣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 보금 17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몇 명이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냐 그 아홉은 감사할 줄 모르고 어디 갔냐 그러면서 18절 이 이방인 외에 유대인들한테 구원도 못 받는다고 멸시당하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하신 말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가라 너의 믿음이 어떻게 했다 너를 구원했다 나머지 아홉 사람 병이 나은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병은 육신의 병만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효력은 언제까지만 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동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는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까지 받아서 죽어서 그 이후까지 그 효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악령이 판을 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번 명절에도 내 집에서 악한 형이 그냥 길길이 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떤 조서냐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조서예요 이 조서에 왕의 어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감사 기도했다 어떤 걸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사자에게 밥이 될까 봐 무서워서 포기하는데 저에게 끝까지 믿음을 주셔서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자에게 먹혀 죽을 수도 있는데 저를 순교자로 받아주실 거 믿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갖다가 다 틀어 막아 놓으시고요 나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보러 왔던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굴을 들여보는 순간 갑자기 사자가 튀어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고 들어가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감사를 표현할 줄을 몰랐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도 있었지만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성숙해서 내가 감사를 잘 표현할 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는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제가 감사도 표현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감사는 잠시 주저하거나 보류해 둘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바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같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쓴 글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부모님들 만날 거예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인도하고 가르쳐주신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어른만 감사받으란 법이 있나요? 어른들도 우리 자녀들을 보고서 잘 커준 것 반듯하게 커준 것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해 줄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업이 잘 돼서 물질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가장 먼저 뭐가 달라져요? 감사하면 가장 먼저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내 기분이 쬐집니다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도 맛있어요 소화가 잘 돼요 소화액이 분비되고 혈액이 잘 돌고 그런데 맨날 인상 쓰고 기분 나빠하면서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그러면서 왜 먹긴 왜 먹어? 프랑스 여자들이 한국 여자보다 초콜렛이 훨씬 더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찐대요 왜? 해피하게 먹으니까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하면서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진짜 살이 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음식을 먹으면 이 몸이 굳어져요 근육이 굳어져요 그러면 위장도 근육이니까 위장도 굳어지고요 거기 음식이 자꾸 고여서 썩기 시작하고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몸을 망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소화재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게요? 잘 아시네요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런데 대부분이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 소화불량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데 감사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몸이 막 반응을 해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또 참으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9절부터 22절을 묶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만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서 사단의 올물을 이겨내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우리 대연성결교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점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햇볕을 주시고 그리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도 필요 없고 정등불도 필요 없고 달빛도 햇볕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이번 명절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